BMW Z4 2009년식 차량입니다. 2009년식 차량에 8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 2000cc 차량에 장착하실 경우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언덕에서 힘이 부족함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탄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고객분들마다 사운드와 촬영 컨텐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창사를 보내고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Z4 2009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